이소. 승희 밥은 챙겨준 기가? 인잔 넣어줄라꼬예. 사돈께서는 병원을 이래 오래 비워두실 됩니까? 피차일반이죠 뭐. 사돈께서도 약방 휴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두 분 다 인자 그만 담요일 내리 가이소. 여는 일단 지가 지키고 있을게예. 강서방한테 연락 오면 지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태범인 둘째치고 새아기 때문에 발이 안 떨어져서. 승희는 이제 별 씨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니 그게 무슨 소리고? 지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. 아니 죽을 짓이라니? 승희 친엄마 만나갖고 승희가 신장 떼어주려고 한다고. 다 얘기해보십니다. 뭐라고? 승희야. 승희야. 그걸 말씀하셨다고요? 두 분의 말씀하셨다고요. 승희야. 승희야. 스포이안아. 승희야. 우- 노경아, 봐. 엄마 이렇게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아. 수술 같은 거 안 해. 승희가 왜 어머니께 신장을 주려는 거죠?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? 승희든 누구든 주겠다면 받으면 그만이잖아요. 노경아. 두 사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승희랑 어머니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. 그렇죠? 승희, 엄마가 난 딸이야. 뭐라고요? 네 동생이라고. 승희, 당장 수술 중단시켜. 솔직히 승희한테 눅락당한 기분입니다. 노경이를 잇기 위해 날 선택한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. 넓으면 승희가 보여서 힘들어. 저 어머니 꼭 살릴 거예요. 제발 돌아가. 부탁이야. 왜 그러십니까? 지우사님, 예. 정신 좀 차려 보이소. 지우사님, 예. 지우사님, 예. 내 가슴만 내 맘 좀 두드려.